녹,신,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임원신육지지포양지 서유고 19세기초 문헌자료 임원신육지지포양지 원문 우치신기허손 이로운 녹신일대 검악 절 갱미상압 어시집중상화 처잡죽 입오미 여법조합 공복식지 자갱죽 가득 번역문 또다른 방법 신장의 귀가 허하고 상의 귀가 막혀 들리지 않는 것을 보지도 한다 녹신 한쌍을 막을 제거하고 썬것과 햅쌀 3옵을 두시즙에 같이 섞어 놓고 끓여 죽을 쓴다 보통 방법처럼 오미를 양념으로 같이 넣어 공복에 먹는다 국이나 술을 만들어도 모두 효과를 본다 1. 녹신 한쌍을 막을 제거하고 썬다 2. 맵쌀 3옵을 두시즙에 같이 섞어 놓고 끓여 죽을 쓴다 3. 보통 방법처럼 오미를 양념으로 같이 넣는다 국이나 술을 만들어도 모두 효과를 본다 입니다